자 이번판은 극딜가렌 갑시다 포시자 치명타가렌? 아 포시자 개쓰레기에요 극딜가렌 할까면 용사 빨리 가야돼 포시자.. 포시자 극딜가렌은 진짜 쓰레기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포시자가렌 하다가 40분 동안 스택 못쌌어요 아 근데 이게 미대 야수호야?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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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새끼 차단 이새끼 100% 계속 쪼갤거야 제가 9팀 알려줄게요 룰루가 옆에서 존나 쪼개면 차단하십쇼 그러면 안들립니다 어 그렇지 야수호 야수호 도와줘 도와줘 그렇지 야수호 도와줘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그런 플레이 좋아 어 그런팀 그런팀 플레이 좋아 가 가 가 가 야 어차피 지지르고 개소뇌야 개씹소뇌야 어 이거 자세가 좀 야수호가 야수호가 그렇게 빡빡 들어갈지 몰랐어 나는 뺄줄 알았는데 빡들어가가지고 나도 빡들어 아크? 너 급식이야? 아파크리토 때 아 뭔데? 너 급식이야? 아 좀 쳐자 급식새끼들아 쳐자 좀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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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폐 끼치지마 하지만 그래도 안다 난 페륜하니까 이 새끼 이 새끼 좋은 자세다 좋은 자세다 진정한 너는 롤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이 땅에 희망을 전파하리라 이 땅에 희망을 전파하리라 맞은가? 아아 아으 팁 아 팁 어 아 아 야야 야수호 제발 아 아 진짜 아 진짜 저거를 야 제발 야수호 야 너 뒤지른거 아니야? 너 설마 뒤지른거 야 큐 야 야 야 야수 야 그냥 꺼져 그냥 꺼져 아파크리 아파크리 꺼져 그냥 아파크리 아 나가 그냥 나가 이 새끼야 나가 나가 그냥 나가 오 가렌 아니 아니 랭거 아깝다 그냥 나가 야 크로우님 고맙습니다 아니야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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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ightmare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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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농담이야 친구야 너가 필요해 네가 필요해 이k 말이 너무 잘 들어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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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 뒤 뒤 뒤 뒤 뒤 뒤 뒤 뒤 간다 간다 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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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PD acher 몰라 몰라 WANNA 새숛.. Mal을 너무 잘 들어 간다 간다 간다, 뒤에 뒤에 치기 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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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와 들어와 아 맹니 좀 해 이.. 셋! 삐이.. 맹니 좀 해 아! 뭐하는 택 ipia 아아이 개개 새끼들아 모에 모에 걔 새끼들아 모에 모에 이새끼 틀을 영상만 올리라고 뭐야 어 나 뺏겼어 어 뭔데 뭐 뺏긴지도 몰랐어 나 뺏겼네 굿 야 쟤 바텀 쟤 탑이야 쟤 탑이야 야아 제발 호흡해봐 제발 제발 호흡해봐 아아 아니 호흡좀 이슈발 애끼들아 아아 진짜 짜증나네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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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아이 호흡좀 왜 맞춰 여기있자 랭가 AP야? 킨드레스.. 킨드레드새끼 여기서 처먹으면은 류제옹님 고정매이저 왜왜왜 매니저 왜 뭐 권력나면 뭐라했는데 아마도 안했는데 얘 언제와 근데 킨드레드 이슈끼 이거 보존해놓는데 이거? 박제해두는데 이거? 레드? 먹자 설마 오겠어 진짜 내가 먹고 있는데 오면은 아아아아 아아아아 진짜 아아 아이 진짜 운 진짜 이거 너와우 아닙니까 이거 오 오 오 오 고고고고! 잡았다! 잡았다! 이뜨 darkest! 시뮬 타생미 confirmation 허앗! 뚜어기싯을! 진짜 마지막 믿는다 몰이 믿는다 그냥 가 제발 그냥 가! 가 그냥 가아! 가아아아아아 가라 쫌 가라 가 라고 이 개생키들어어어어아 Know 으아아아아아!!! 진짜 한 번 더 가본다 한 번 더 가본다 진짜 진짜 아아아아아아!!! 진짜아아아아아아아!!! 야 이 새키들아 아우..이 어디까지 공해 어어? 오케이! 그래! 그래! 그렇지 그렇게 하란 말이야! 그렇게 해야지! 아이 답답이들아! 아우! 진짜 진짜 그렇게 쓰면 지금 몇 번 땄어 지금 어? 나..나 너무 힘들어요 근데 소리에 많이 질러가지고 어! 아! 어? 이거를? 어! 나.. 어 제발! 카렌! 야! 내가! 내가! 난! 난! 산다! 오! 살았어 살았어 어딘가 우와! 렉가 개존잘! 우와! 내가 구해줄게! 내가 구해줄게! 내가 구해줄게! 렉! 렉! 내가 구해줄게! 내가 구해줄게! 내가 구해줄게! 내가 구해줄게! 렉! 내 렉! 내 렉! 렉! 쟤 렉!! 간당! 가고고고고! 또! 또! 그렇지! 나이스! 야잘해! 이거이거이거! 야!! 그걸 왜! 야이 병! 나이스! 아주 좋습니다 이것도 이것도! 아! 아! 습! 아! 키보찌! 아 굿! 나이스! 아 베인 방생 있으면 진짜 찾아가서 뺨 떼고 나 제너님 엄마보고 있어요? 아 미안합니다 뭐 보고 있냐 하면은 아 그럴 수도 있겠네 방금 그 소리는 AV로 착각할 수도 있겠다 근데 약간 남자가 그런 소리 낸 거 보면은 취향을 좀 의심할 수도 있겠는데 킨드레드 올 거 같은데? 킨드레드 완전 말렸어 지금 이거 빨리 밀고 이거 잡자 내일 하면은 하죠 앗 야 뭔데? 박사 박사! 빠사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오케이 오케이 야 왜 이렇게 빨리 들어갔냐 너? 오케이 굿 어쨌든 주민들이 시끄럽다 안해요? 네 주민들 근데 나는 방송하면서 옆집이 들려요 옆집 소리가 들리는데 근데 나도 시끄럽고 옆집도 시끄러워서 서로 신경쓰지 않는 거 같아 나는 내가 잘 때 옆에서 꼬마이가 옆에서 아들이 있거든요 옆에 아들이 있나봐 아들이 있는데 한 번도 안 봤어 아들을 한 번도 안 봤는데 마주치질 않아가지고 맨날 엄마아아아아아 엄마 이씨 뭐 어쩌고 저쩌고 하네요 저 맨날 싸워 맨날 싸워가지고 이제 그냥 그러려니 하나봐 둘이 우리 우리 둘 다 그냥 소리 지르면은 그냥 그러려니 하나봐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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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고고고고고고고고 베인 베인 왜 달려 베인 달려 베인 달려 베인 달려 제발 베인 달려 거울로 달리지 말고 제발 아 진짜 너 빡치게 하지마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날 빡치게 하지마아 빡치게 하지마아 딱 간다 야야 니가 이겨 니가 이겨 니가 이겨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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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얘 진짜 약하다 얘 궁도 안써 쟤 얘 AI 아니야 쟤도? 쟤 매크로 돌리는 거 아니야 킨드레드?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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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빡타아 아아아아아아아아 가짐가짐 쟤가짐 쟤가짐 스케 역시 가래는 빡타 얘 아마 킨드레드 레드 어? 킨드레드 죽었어? 어 2대1 싸운 거야? 얘도 먹었네 야 나중 어 이번엔 기다려보자 아 먹지마 먹지마 돈터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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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지마 오지마 빽빽 뽀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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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빽빽 킨드레드 오면 이거 내가 바로 따먹는다 이거 와라 와 기다린다 나 이거 기다린다 기다린다 올 때까지 기다린다 내가 올 때까지 너 기다린다 내가 누가 이기나 보자 너 다시 오게 돼있을 거야 너 너 너 올 거다 아 이건 너무 어려운 거 같아 지뢰찾기는 오래였어요 오 맞다 드디어 짜아악 기다림에 시간이 왔어요 드디어 2분 안에 2분 동안 지뢰찾기 한 결과 드디어 그 결실을 맺었다 이모는 인내심 끝에 봐봐야 내가 갔으면은 저 못잡았잖아요 역시 한국인은 인내심 가자 가자 랭카호호 랭카호 으아아아아아 짜아 큐 이 하 하 키보디 아우 개쎄요 야 가린 진짜 세다 근데 이게 이게 제일 예쁜거같은데 스킨 뭔가 초라한데 전 전아 뭔가 병신같은데 멋있어 스태틱이랑 특포 야 스태틱 재밌겠다 잉피랑 스태틱 가야지 너 뒤졌다 지졌다 으아아아아아 엘프 강살로 늘려짐 아 아 뚜벅이 아 아 아 키보디 원 플러스 원 오케이 나 죽었다 아 제발 아아아아악! 아 왜 하필 죽고! 아아아아아아아아악! 왜 하필 내 죽고! 매달 죽고 서렌이야! 뭔데? 뭐야! 화면 왜 안떠? 뭔데 이거 화면 왜 안뜨는데 이거 뭐야 왜 파란데? 뭔데? 나가졌어? 어 뭐야 명시치 않는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뭔데? 뭔데? 뭔데 이거? 큭티가렌! 하지마세요! 큭티가렌 하니까 이거 뭔데 이거 뭐야! 이거 처음보는데? X 와아아아우 와아아아우 X둘 저기 X 누르면 될텐데 와아아우 2분한테 QV를 주겠습니다 와아아아우 수개 와하하 하지만 아직 시작이 안됐기 때문에 일단 QV는 안줘야지 지금 안되잖아요! QV 안주길 잘했구만 안되는데? 오 됐다 아이씨! 지금 다 시켜서 했으니까 QV 안줌 랭 아아아이 오후 ㅇ헤 미안해요 줄게요 줄게요 라이온님 줄게요 라이온님 줄게 저거 줄게 저거 줄게 다시 라이온님 저분한테 줄게요 저분한테 줄게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라이온님 죽게요 줄께요! 미안합니다 줄께요 줄께요 줄께 아 미안해요 미안해요 인성 쓰레기라도 미안해요 줄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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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진짜 자 지금 당장 제넛 유튜브 들어가서 구독 누르시면 완벽한 이벤트를 함께합니다 이거 완전 깨이든